그러실 분께서는 구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통역을 통해서 성함 분을 낭독해 주시겠는데요. 암젤라 K. 위원님께서는 So what have we discussed in the day yesterday? Yes, we discussed of course and we put in the declaration a request to North Korea to ratify and to stay away from any further tests. We are having a hard work to do. Iran 핵 문제 해결로 인해서 Irán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을 북한 지도부가 충분히 인식을 해서 Iran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도 북한의 입장이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보시면 뒤에 브로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항상 북한에 대해서 어떤 열려있는 대화를 하겠다. 형식과 어떤 의제, 시기 이런 데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는 용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고 그건 북한의 대화에만 나온다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이런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